네 간단한 파이썬 커맨드를 파이썬 커맨드 명령어를 파이썬 명령어를 몇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시 구글 콜랩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구글 콜랩으로 가서요 구글 콜랩 여기에서 아예 검색을 잘 보이게 구글 콜랩 구글 콜랩으로 가서 웰컴 투 구글 콜라보토리 한 다음에 뉴 노트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바로 오실 수 있어요 네 www.http.collabresearch.google.com/.createnew 하면 여기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어 베이직 파이썬 커맨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네 이름을 다시 한번 네 엔터를 쳐야 되는데 그렇죠 베이직 파이썬 커맨드 엔터 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코드기 실험 되구요 네 또는 컨트롤 엔터 요거 네 그릇 Tanner 네 네 To execute a cell You can click the button Or type and control Plus enter 엔터 이렇게 스트로크 컨트롤 엔터 컴퓨터 캔나트 리이드 애니띵 애프터 샵 네 샵 뒤에는 그래서 제가 그 마음대로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다시 없애고 이렇게 코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파이썬 커맨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네 엑스는 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2 23 7 네 그래서 이니셜 라이징 리스트 이게 리스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엑스 하면 네 이 2 3 7이 나오죠 프린트 엑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되죠 네 그래서 파이썬 이니스 케이스 센서티브 하다라고 합니다 대해속 문자를 구글합니다 네 케이스 센서티브 name x is not defined 라고 되어있죠 스몰 엑스 케이스 센서티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음 한번 네 이번에는 불리언스 네 이제 한번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네 빌트 인 타입 인 타입 네 한번 변수의 타입 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어부르고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또 텍스트를 넣어서 먼저 불리언스 불리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에 샵을 넣어줘서 좀 크게 네 하고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불리언스를 하고요 불리언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은 네 트루 폴스 네 일은 일과 같죠 트루죠 한번 일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트루죠 네 이런 게 다 불리언입니다 그 다음에 X가 트루고 네 Y가 폴스라고 해보죠 그렇죠 X가 트루고 Y가 폴스다 그러면 X or Y하면 뭐가 되나요 트루 or 폴스하면 TOF니까 트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&Y는 뭐가 될까요 X&Y는 네 당연히 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&NOTY 하면 뭐가 되나요 Y가 폴스고 트루 트루니까 네 트루 and 트루니까 트루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버 타입에 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 타입스 넘버 타입에 대우고 또 텍스를 해서 첫 번째는 플롯 인티저 예 정수에 대해서 보여줘요 정수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 배워서 X는 2 그렇죠 Y는 4 X 더하기 Y는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네 쉽습니다 그러면 W는 Y를 X라고 나누고 W를 네 W를 프린아웃하면 뭐가 될까요 2.0 네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타입 W를 보면 W에서 플롯이요 실수 네 나눗셈을 해서 실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X를 Y승하면 네 X에 Y승이니까 2에 4승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네 16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롯을 한번 보도록 플롯 실수 정수가 아닌 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플롯을 보면 먼저 Z가 3.2 라고 해보겠습니다 G가 3.2 그렇죠 G가 3.2고 그러면 네 타입 X 곱하기 G는 뭐가 될까요 플롯이 되겠죠 정수에다 플롯 실수를 곱하면 실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네 컴플렉스 넘버도 보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는 네 컴플렉스 넘버를 보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는 3J 네 3J 이렇게 돼서 그래서 G는 3J 라고 하고요 프린트 Z 해보고 프린트 네 타입 Z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는 컴플렉스죠 그렇죠 그래서 G가 프린아웃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컴플렉스가 제곱을 하면 네 3I J가 이제 컴플렉스는 보니까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되겠죠 3J 에 제곱을 하면 그러네요 마이너스 9 더하기 0J 네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J라고 하고 네 프린트 Z 해보고 프린트 네 해서 타입 이거의 타입을 보면 네 이거는 네 G는 컴플렉스 너버다 그리고 마이너스 9다 네 3I 복소수는 제곱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복소수도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시퀀스 타입 시퀀스 타입 네 시퀀스는 이제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게 되겠죠 시퀀스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타입 그래서 시퀀스 타입을 보면 먼저 음 X는 네 리스트럭 0 1 2 3 4 5 라고 하고요 Y는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가 아니라 Y는 예를 들어서 A B C 네 A B C 라고 하고 네 실행을 시켜보고요 한번 X 더하기 Y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X 더하기 Y를 하면 두 개가 더해져서 0 1 2 3 4 5 A B C 네 리스트 두 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퀀스 타입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리스트를 보고요 리스트 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리스트 X 이것은 이니셜라이즈 리스트 Y 콤바인 투 리스트 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X에 어펜드 Z를 한번 해볼까요 Z 그 다음에 X를 보면 아 뒤에 어 아 제가 두 번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 어펜드 Z를 하니까 Z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펜드 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를 보면 아 일곱 개다 0 1 2 3 4 5 Z니까 그렇죠 Length of a list list X X의 길이다 7개죠 아래 7개죠 0 1 2 3 3 4 3 5 3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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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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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5 6 6 6 6 7 7 7 7 7 7 8 8 9 9 9 9 9 9 9 10 9 10 10 10 9 9 9 10 10 10 10 11 9 10 11 12 12 12 12 12 13 15 14 15 15 15 오지 끝에서 두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두번째 걸 우리가 한번 윈터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보면 이제 두번째게 윈터로 변경이 됐죠 네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x is not defined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멈췄죠 그래도 이제 하나씩 네 이거를 그러지 말고 네 이거를 잠깐 감추고 run all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빼주고 얘를 실행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했구요 네 아주 좋습니다 두번째 거 바꿔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tuples 네 tuples를 보게 됩니다 tuples 음 죄송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죠 네 시퀀스인데 이제 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네 텍스트로서 tuples tuples는 list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list tuples는 네 네 네 여기네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네 tuples는 list와 다른 점이 list와 비슷한데 네 네 between list와 tuples는 네 서로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상관과 상관인데 tuples은 emutable하다 네 list는 바뀌지만 tuples는 바뀔 수 없다 emutable하다 네 그런 체계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tuples에서 네 list는 네 list는 이걸로 했죠 tuples는 이걸로 합니다 tuples는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7 8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z 첫번째 걸 보면 뭐 8이죠 네 그렇죠 g0 하면 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z1을 우리가 아 다른 말로 바꿔보면 good 이라고 바꾸면 네 성립이 안합니다 tuple adiobacter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아 tuple은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없구나 네 네 emutable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tuple은 emutable하다 그 다음에 이제 range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ranges range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range 10 하면 네 0 10 이런게 나오구요 그래서 이걸 이제 list range 10으로 하면 네 0 부터 9 까지 네 list 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list range 한 다음에 시작과 끝을 주는거죠 2와 11을 두면 네 그러면 이제 2부터 11까지 항상 파이썬은 마지막 걸 빼니까 11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range 를 list range 20이 똑같은데 이제 건너뛰면서 하면 2 4 6 8 10 그렇지 이제 건너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시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시퀀스 타입 텍스트 시퀀스 타입 에서 스트링 네 스트링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시퀀스 타입은 먼저 음 엑스는 헬로우 네 네 뭐 흔히 하는거죠 y는 네 따옴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엑스하기와이 하면 뭐가 될까요 헬로월드 가 됩니다 헬로월드 어휴 보기 싫죠 한 칸 띄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칸 띄어주면 여기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 되겠죠 네 그럼 헬로월드 가 될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엑스에 3을 하면 뭐가 될까요 엑스에 3은 l 0 1 2 3이 되겠죠 3에서부터 까지 가는걸 하면 에 l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이 되고 그 다음에 엑스 로워 하면은 네 엑스를 이제 소문자로 모조리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네 그 다음에 방긋한거죠 어퍼도 있겠죠 그러면 엑스어퍼로 하면 모두 이제 대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엑스어퍼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엑스 어 리플레이스 그렇죠 리플레이스 할 때 어 l 5를 p 로 바꿔 보자 자 그러면 네 헬프가 되겠죠 네 헬로에서 l 5가 되니까 헬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쉼표 넣고 네 더한 다음에 아 쉼표 넣고 조인 한 다음에 x 더하기 y 네 네 위로 데이 느낌표 를 붙이면 네 어 조인트에 이시 원 아유 워트 쓰리 기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브라켓 스퀘어 브라켓이 있으면 네 헬로 월드 워터 데이 네 그러죠 헬로 월드 워터 데이 써야 되는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여기를 붙여서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예 헬로 월드 워터 데이 쉼표 네 쉼표가 x y 워터 데이 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띄어쓰기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 한 칸 띄고 이렇게 하면 헬로우 한 칸 띄고 월드 어 한 칸 띄고 네 여기에 쉼표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헬로우 한 칸 띄고 월드 한 칸 띄고 워터 데이 그렇죠 이제 좀 보기가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면 또 헬로우 월드 워터 데이 가 있는데 이걸 카피해서 그렇죠 헬로우 월드 워터 데이 가 있고 네 이걸 읽어서 헬로우 월드 워터 데이 가 있고 이거를 스플릿을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스플릿을 하는데 쉼표에서 스플릿을 하는 거죠 헬로우 월드 워터 데이 네 이렇게 쉼표 앞뒤로 스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플릿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공란이 있으면 이제 공란빠지고 헬로우 월드 워터 데이 이렇게 스플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네 포맷 네 포맷 네 포맷을 보는데 이게 템프로쳐를 먼저 템프로쳐 템프로쳐를 우리가 네 21.34도 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네 더 템프로쳐 네 네 투데이 이스 네 21.34 그 다음에 요 안에 저 템프로쳐 값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디그리스 네 마침표 한 다음에 여기에 네 한 다음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넣어두고 점 한 다음에 포맷으로 하고 포맷으로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넣어주는 거예요 네 템프로쳐 하면은 네 더 템프로쳐 투데이 이십일 점 삼사 그렇죠 요 괄호를 비워넣고 예 앞뒤로 커테이션으로 포맷하면 이 괄호를 찾아서 네 네 이게 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x는 18.93 y는 y는 345.234 네 그 다음에 네 어 이거 divided by 이거든 equals 세 개 여기서 이제 포맷을 넣어줘서 네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숫자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어 x를 넣고 y를 넣고 세번째는 x를 y로 나눈 값을 넣어주면 그렇죠 각각 찾아서 18.93 divided by 345.234는 요렇게 된다 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써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아닙니다 이거 말고 어 또 또 한번 한번 이거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그렇죠 equals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으면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헷갈릴 것 똑같은 저 엑스는 이제 엑스 자리 찾아가고 엑스 자리가 두 개죠 와인은 와이자리 찾아가고 아른 알 자리 찾아가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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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, 8, 12, 12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워주고 set 한 다음에 x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set이 되죠 집합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1, 1, 1, 3, 8, 12가 있는데 이제 집합하면 1, 1, 3, 8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3가 3인 3인 x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x는 true 그렇죠 3은 저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네 5인 x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fals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x는 네 set인데 여기는 이제 1, 1, 3, 8, 12, 12라고 하고 y도 set이에요 집합으로 정의를 해요 set은 2, 2, 8, 9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와 y의 교집합 intersect, intersection, y 하면 뭐가 될까요 네 8이 나오겠죠 교집합이 8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y 여집합이죠 y difference x는 뭐가 나올까요 네 2, 9 네 8은 교집합이니까 그렇죠 y에서 x를 빼면 교집합 둘 사이에 교집합 8이 빠지겠죠 그래서 2와 9만 남게 되겠습니다 union 합집합 합집합 x, union, y 하면 이렇게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10.196선과 생이건ได Julian 11.151 따라서 11.154선 반대쪽에는